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고 복본 기원춤 원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구도지의 핵심은 바로 복본이라고 하는 거다 하고요. 춤무자고 없을무자는 원래 같은 글자였다. 그리고 복본의 춤은 원무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고 원무에는 복무와 군무가 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구도지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지의 전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주된 주제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구도지를 볼 때에 구도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혈통과 법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사를 얘기를 하면서 혈통에 대한 것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혈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홍익인간의 철학과 문화를 우리가 세계화시킨다고 한다면 혈통보다는 혈통보다는 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도지는 우리 민족의 시원의 역사고 그리고 성경의 유태민족의 시원의 역사, 창세기 이런 것이 있는데 서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치하는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다른 것이 있죠. 두 가지 다 낙원이 설정되어 있는 건 같은데 부도지에는 포도를 먹고 타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창세기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두 곳에 다 물이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낙원에서 나올 때에 부도지에서는 스스로 자제율에 의해서 나왔지만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추방이 돼서 타율에 의해서 낙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원의 역사, 민족의 시원의 역사, 마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서로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다고 간주를 하고 오늘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지에는 윤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윤류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윤류를 말하자면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우주적 윤류인 도라고 하는 것을 음의 질서로 드러내면 악이 되고 소리의 질서로 드러내면 가,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몸의 움직임으로 드러내면 무, 춤을 추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제천에서는 항상 가무학이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춤에는 혼자 추는 동무가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추는 근무가 있는데 바로 윤류하고 관련되는 복권과 관련되는 제천행사에서 추는 춤은 대체적으로 원무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마고성에 살던 존재들은 현재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고 영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체의 기체, 육체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고성에 있었던 존재들을 가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고성에 있을 때는 영체 혹은 기체였는데 마고성을 출성한 이후로 몸 안에 갇혀 육체를 가지고 몸 안에 갇힌 현재의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본성을 회복해서 영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마고복권, 복권, 보통 이렇게 우리가 국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체, 기체, 육체를 얘기할 때 또 부도지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이고 이 기를 이해를 해야 풍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기의 움직임이 바로 풍류다. 우주 만물의 실체인 우주적 생명력이 기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기이고 또 정보 전달 매체, 물질을 묶는 원소를 묶는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또 기이다. 물질적인 몸과 정신적인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기이다. 그리고 기는 변화하고 이동할 뿐이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선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기는 바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인데 원래 우리가 통상 방위를 얘기하는 동서남북은 방위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순수 우리말로 볼 때에 동은 해가 새로 뜨듯이 새, 새로운 이런 뜻을 강한 그런 것이고요. 방향보다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전에. 그리고 서쪽은 해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이, 갈 이런 뜻이고 남쪽은 맞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북쪽을 의미하는 뜻은 높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람과 연결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향이 아니라 바람과 연결질 때는 동풍을 색바람, 서풍을 한이바람 혹은 갈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풍은 맞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북동풍이나 북풍을 높새바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의식 속에는 북쪽을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무식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신할매도 북쪽의 북극성 아래에 마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마구성도 북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도 높은 하늘 북극성 아래에서 천기를 받아서 삼신할매가, 마구할매가 엉덩이를 발로 차서 세상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푸른 반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최치원의 난낭비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우리의 부도지로부터 나오는 복본과 관련되는 또 기와 관련돼서 풍류라고 하는 이런 문화, 철학들이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그래서 불교, 유교, 도가 이런 계통에서도 바로 우리의 선가사상이 전부 다 퍼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유가, 도가, 불가사상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가사상이 그런 쪽으로 적용돼서 널리 퍼져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부도지를 이해하면 좋겠고요. 조선시대 윷놀이판에서는 한 가운데에 있는 점을 보통 북극성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 윷놀이판을 보면 북극성 자리는 태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지와 관련되는 깊은 심연의 무식 속에는 바로 북쪽을 지향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북쪽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북쪽에서 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도지를 보다 보면 우주의 시원의 역사도 가늠해 볼 수가 있었죠. 오늘은 주제가 좀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천억 개가 있고 은하 하나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천억 개가 있다고 그런 천문학자들이 주장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이 우주인데 우주의 기본적인 에너지, 기의 움직임은 바로 나선양, 소용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장들은 옛날부터 이걸 알고 있었고 우리의 모든 문화와 철학 속에는 이 개념이 아주 뿌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 주위를 우리가 지구, 목성, 토성, 금성, 화성들이 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태양은 이 우주 공간 속을 시간당 7만 킬로미터 속도로 우주 공간을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그 태양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태양 주위를 돌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태양계를 생각할 때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7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고 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구는 말하자면 하나의 생명체, 그래서 영혼도 있고 영체, 기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고 그 지구의 영혼을 우리가 통상 마고 또 혹은 삼신할머니, 또 서양에서는 가이아 이런 개념으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이 지구의 생명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참 문제인데 사람만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지와 우리 단군의 약사에서 나오는 홍의 인간 철학과 마고복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과 연결 지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부도지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 철학으로 내려오고 있는 마고복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그중에서도 춤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고복분의 철학이 문화의 형태로서 춤으로 전성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춤출무하고 없을 무자는 원래 그 시원이 같습니다. 춤출무자는 갑굴문에서 보면 사람이 큰데자 있고 머리가 있죠. 사람이 양손에 깃털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이것이 갑굴문의 춤출무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갑굴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춤추는 것을 딴 글자라고 얘기를 해요. 갑굴문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가 기녀들이 춤을 추는데 보면 손끝에 무슨 실 같은 거 길다란 끈을 들고 춤을 춰요.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화의 흔적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여성학자 좌민안이라고 하는 분이 업술무에 대해서 세설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좌민안이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이 춤에 대해서 설파를 하면서 이태백의 오원절구에 고구려라는 시가 있다고 해요. 이태백이 지은 고구려라고 하는 오원절구 시에 금꽃으로 장식한 꽃갈모 쓰고 백마처럼 유유히 돌아서면서 너울너울 춤추는 넓은 소매는 해동에서 날아온 새와 같구나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추모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넓은 소매라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광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구려 백화에 나오는 사람의 손 팔 길이보다 훨씬 긴 소매 자락을 가지고 춤을 추는 무의들의 벽화가 있죠. 이것을 광수무라고 해요. 광수무. 넓은 소매 자락을 가진 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춤이 광수무가 고구려의 춤이라고 할 때에 여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춤출무자, 업출무자의 갑굴문과 연결을 지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제천 행사에서 사람들이 양손에다가 솔까지를 들고 일본의 솔까지가 있죠. 솔까지를 들고 춤을 추면서 옛날에는 제천 행사에서 춤을 추고 행사를 할 때 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솔방울을 따거나 가지를 꺾어서 모닥불을 계속 던지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후세로 내려오면서 고구려 백화에 나온 것처럼 소매가 넓은 그런 옷을 입고서 춤을 추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그것이 승무에서처럼 가사 장삼이 소매가 긴 것을 춤을 추는 형태가 되었고 셀프리춤과처럼 변형됐다고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출무자는 모닥불 주변을 돌면서 솔까지를 들고 솔까지의 솔방울을 하나씩 따서 모닥불에 던지면서 춤을 추던 극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없앨무자도 갑굴문에 보면 그 춤출무자하고 똑같은데 사람의 머리만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머리를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굴문의 없앨무와 갑굴문의 춤출무는 머리를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그 차이지 양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춤추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손에 솔나뭇가지를 들고서 모닥불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다가 솔방울을 하나씩 따서 모닥불에 던지다가 손에 솔방울이 솔가지가 다 없어지면 없다. 그래서 없앨무자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앨무자하고 춤출무자는 결국은 갑굴문, 금문, 소전, 해서로 내려오면서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발적이 변천해 오다가 해석에 와서는 없앨무자 밑에 있는 것을 불화 밑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래서 바로 없앨무자는 불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춤출무자도 마찬가지로 모닥불 주변에서 돌면서 춤을 추는데 해석에 와서는 이것이 어지러울 천자라고 하는 것이 밑에 받침으로 와서 발길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춤출무로 뒤에 와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해서 춤을 굉장히 즐겼는데 춤을 그냥 추는 것이나 한량들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춤을 추는 그 행위에는 바로 복본을 잊지 말자고 하는 복본의 맹세를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서에 우리 민족에 대한 가무악에 대한 얘기들이 실려있는데 사람들이 근거를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사서 후안서 부여제에 보면 제천국중대회에서는 음식을 먹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이르기를 영고라고 한다. 그래서 부여의 제천행사 영고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죠. 그게 부여제천 영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우하량의 적속총과 재단터는 강화도 참성단의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고 우하량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옛 터전인데 보조선도 바로 그 옛 터전에 있던 것이고 부여의 제천행사는 그 지역에 살던 민중들, 대중들의 오랜 시간 이어져온 그런 민속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제천행사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한,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는 그 마한에 대한 것도 선국제에 보면 가무를 하고 음주를 하고 주야무유, 주야무유, 쉬지 않고 춤을 추었다. 수십인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서로 손발을 맞춰서 춤을 췄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제천행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음주, 가무, 춤을 추는데 사흘 밤낮을 먹고 추웠다라든지 주야를 쉬지 않고 추웠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려고 춘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춤을 춘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천행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재단, 재물, 그리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옛날 단군, 한웅에 겸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제천행사를 도와주는 사제들이 쭉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천행사에 참여한 군종들이 있고 반드시 또 술이 있어야 돼요, 음주. 음주를 해야 사람들의 신피질이 둔화돼서 신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음악, 노래, 춤, 그리고 물이나 불이 꼭 있어야 돼요. 물이나 불, 그리고 놀이, 유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유희도 있지만 여기에는 꼭 성유희도 포함이 됩니다. 성유희,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서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성유희가 제천행사에 춤과 함께 꼭 들어가는 개념입니다.